완벽한 자명함 이건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. 인간은 더 자명한 걸 말할 수 있죠. 그 전보다 지금 훨씬 자명하다 이 말을 할 수 있죠. 여러분들 더 자명해지셨죠. 100% 자명하십니까? 이러면 기분은 그럴 수 있어도 내일 생각하면 또 다를 수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. 이미. 오늘 기분엔 그럴 수 있다. 하지만 더 자명한 게 또 있을 수 있다는 여지를 둬야 되거든요. 그래서 현상계를 살아간 애고는 100%다 이런 말 사실은 못하죠. 저도 책에 막 씁니다만은 그건 좀 약간 무리한 얘기죠. 그 정도로 자명함을 찾으시라고 하는 얘기지. 너는 그럼 100% 자명하냐 그렇게 말씀 못 드리죠. 더 나아가고 또 진보하는 게 있는 게 현상계이기 때문에. 현상계는 번식이 무상하고 끝없이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요. 완성이라는 게 없습니다. 현상계는. 우리 애고는 현상계의 존재이기 때문에요. 앞으로도 영원히 완성하지 못할 겁니다. 우상한 중에 점점 더 자명해져 가는 거죠. 참나를 본받고 배워가는 중에 조금씩 더 자명해지는 거죠. 이게 보살의 임무입니다. 참나 자리는 불변이에요. 이런 신의 자리는. 이거를 얼마나 배우느냐에 따라서 애고가요. 애고 입장에서 보세요. 애고가 얼마나 에너지를 자신의 것으로 소화해내느냐. 얼마나 이 원리를 이해하느냐. 얼마나 자신의 마음과 내면의 정신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요. 애고 수준이 달라지죠. 달라진다고 해도 바로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끝없이 끝없이 더 자명한 곳으로 향해 갈 뿐입니다. 이게 보살이에요. 그럼 완벽하신 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면 그 다음날 그 다음날은 노력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면 안 되겠네요. 그렇죠. 완벽이라는 건 정지예요. 열반을 얻으신 뒤에도 40몇 년 더 사셨죠. 석가모니. 그럼 그 시간만큼 진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삶을 살았다고 보시나요. 그거 아니죠. 뭔가 안 맞아요. 애고가 무상하다는 본식이 안 맞아요. 애고는 무상해요. 지금은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것도 지나갑니다. 그리고 다음 순간에 또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는 게 애고예요. 과거에 잘했다는 걸 지금 얘기해봤자요. 또 올바른 판단을 못하면 여기서 또 나쁜 과보가 생깁니다. 한순간도 인간을 놔두질 않아요. 우주가. 감사합니다.